어머, 성게알을 왜 없는데? 성게알이 아니라 내장인데 없습니다. 어머, 알이 왜 없지? 아, 이게 아직 뭐 그렇게... 여물질 않았구나. 그런데 선생님, 이걸로 어떻게 먹어? 이거는 버리는 건데? 아닙니다, 아닙니다. 그거 뭐해? 성게알이 되기 전에 그 성게알 비스메리크리미한 거 그 맛? 이게 작아도 성게알은 성게알이니까. 선생님, 드세요. 아니요. 온전하게 바다를... 동해바다의 맛을... 내가... 나 이렇게 대접받고 사는... 이렇게 대접받고 살아야 해. 네, 네. 여기에는 나비라는 게 있어요. 나비라는 게 있는데 그걸 빼야 해. 나비네, 물에다가 살짝 넣어서. 여기가 나비거든. 어... 내가 초고추장을 딱 만들어내는 게. 주님께요, 좀. 이렇게. 먹기. 마캉. 자, 뼈. . 오~~케이. 맛 보세요. 듬뿍. 네, 이제 드세요. 쌉싸름해. 지금 초장, 맨 처음에 초장만 씹고 그다음에 계속 씹으니까 쌉싸름한데. 네. 쓰다. 쌉싸름, 그게 바로 군수의 매력입니다.